원자력 발전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이 안전관리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핵정책학회는 원전 운영 신뢰성 제고와 주민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에서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같은 주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 정부와 산업계, 지역주민이 함께 원전 안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계 보수나 교체 작업 시 정비 과정을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하고 자동검사 보위 확대도 제안했습니다.